여기 가까운 미래의 한 병원 자신들의 사랑의 결실을 경이롭게 바라보는 한 부부에게 간호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유전자 편집이 가능해진 이 시대에 자연출산한 아들 빈센트 불안한 유전정보로 사회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빈센트 부부는 더 이상 자연출산을 고집할 수 없었고 이어지는 박사의 말은 부부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렇게 유전자 편집 기술로 탄생한 동생 안톤 어느새 자신의 길을 훌쩍 넘어선 동생에게 집 앞 바다에서 벌이는 수영 시합을 단 한 판도 이길 수 없게 되자 빈센트도 유전자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고 그들이 다 자란 지금 이 세상은 유전정보가 곧 이력서와 명함인 세상이었죠 자신의 열성 유전자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구가 싫었던 것인지 언젠가부터 우주비행사에 꿈을 키워온 빈센트 세계 최고 우주항공회사인 가타카의 면접을 보러가 앞에 있는 유전자 소변검사컵에 아무 말 없이 돌아나온 그날 빈센트는 동생 안톤을 불러냅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면접장을 뛰쳐나온 자신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세상에 대한 오기 때문인지 빈센트! 빈센트! 어른이 된 뒤 처음으로 동생을 이기는 빈센트 탈진한 동생을 구해 백사장으로 돌아온 그날 빈센트는 집을 떠납니다 유전자의 우월성 공식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몸으로 확인한 그는 우주비행사가 아닌 청소부로 가타카에 들어오게 되죠 끊임없이 운동을 한 결과가 몸으로 나타나고 두꺼운 우주서적을 달달 외울 수 있게 되자 빈센트는 한 남자를 찾아갑니다 과거 수영선수였던 제롬 머로우 누구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타고난 그는 항상 1등만 강요받았고 어느 날 한 대회에서 은메달을 받은 뒤 술에 취해 자동차에 뛰어들었죠 그렇게 제롬의 신분을 사기로 한 빈센트 전문 브로커의 도움으로 제롬의 프로필과 같이 외형을 바꿨지만 말 그대로 뼈를 깎는 고통까지 감소하며 5센티의 키를 늘린 빈센트 이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빈센트는 제롬이 제공해준 소변과 혈액을 지니고 가타카로 향합니다 누구보다 우월한 제롬의 유전자로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가타카에 들어간 빈센트 오랜 시간을 들인 그의 노력들이 제롬의 이름 아래 펼쳐지자 그렇게 토성의 위성 타이탄으로 가는 최연소 비행사로 결정된 그날 회사의 뜻밖의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가타카에 한 감독관의 죽음으로 비행 일정이 연기될까 걱정했지만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은 빈센트 마음에 두고 있던 동료이자 경쟁자이기도 한 아이린은 심장병이 발병할 수 있는 유전정보만 아니었다면 타이탄으로 가는 건 자신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유전정보가 아니라는 말을 해줄 수 없는 빈센트 다시 돌아와 업무를 보던 그는 곧 자신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한 빈센트를 유진이 간신히 진정시키지만 다음날 용의자에 유전자가 묻은 종이컵이 또 발견되자 신분을 위장한 직원이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전 직원의 혈액검사를 실시합니다 항상 들고 다니던 유진의 혈액으로 위기를 모면한 빈센트 타이탄으로의 비행을 기념하는 파티에서 같이 가지 못하는 아이린을 위로하는데 그녀에게 마음을 전하려던 그때 들이닥친 경찰 전 직원의 혈액을 자신의 옛 이름을 아는 이 형사를 빈센트는 알고 있었고 형사 역시 가타카를 꼭 들어가고 싶어한 한 남자를 알고 있었죠 언제부턴가 빈센트를 우주로 보내는 게 자신의 삶의 목표가 된 유진 그가 제롬이라는 것은 분명해졌지만 뭔가 꺼림직해하는 이 형사에게 걸려온 전화 형사가 떠나고 나타나는 빈센트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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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은 Vincent Vincent Anton Freeman 그리고 저는 Faith Birth 아니면 Degennerate whatever you want to call it but I am not a murderer You're a godchild Only I don't have 20 or 30 years left in mine mine is already 10,000 beats overdue It's not possible They have got you looking so hard for any flaw that after a while that's all that you see for whatever it's worth I'm here to tell you that it is possible It is possible Vincentが 늘 그녀에게 해주고 싶던 말을 하는 동안 진범을 알게 되는 형사 His spit was found in the dead director's eye 가타카의 간부들끼리 비행 일정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벌어진 사건 그렇게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그는 아직 만나야 할 사람이 있었죠 Vincent? My God you have changed What are you doing here, Anton? I should ask you that question 살인범은 아니었지만 You committed fraud 신분을 속인 형을 잡으려는 안톤 That the only way you can succeed is to see me fail In case you haven't noticed I don't need any rescuing But you did once You didn't beat me that day I beat myself I'll prove it to you Do you want me to prove it to you? I'll prove it to you! I do 다시 시작된 둘만의 수영 시합 그리고 조금씩 벌어지는 둘의 거리로 Vincent! How are you doing this, Vincent? How are you doing this? This is how I did it, Anton I never saved anything for the swim back 1년 뒤 지구로 귀환해서도 자신으로 살 수 있게 준비해둔 유진 하지만 이런 유진의 응원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탑승 직전 약물 검사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빈센트 신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막아선다면 더 이상은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한 빈센트 그때 자연 출산한 자신의 아들 때문에 빈센트의 의지가 유전학을 이기길 처음부터 응원했던 박사 타이탄으로 가는 우주선에 빈센트가 탑승하려는 그 순간 우월한 유전자를 가져 항상 1등만을 요구받은 이 사회가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 유진은 빈센트를 하나밖에 없는 제롬이 되게 해줍니다 그의 은메달이 금메달로 물들어가고 의지 하나로 모든 불가능을 이겨낸 빈센트의 우주가 클로즈업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영화는 DNA에 나타나지 않는 인간 최후의 무기 의지에 대해 말하고 있는 1997년작 가타카입니다 출연한 영화의 상당수가 명작 반열에 들어있는 에단 호크와 90년대 비주얼 대표 배우 주드로 우마 서먼의 20대 시절을 볼 수 있는 이 영화에서 무척 인상 깊었던 장면은 빈센트와 동생 안톤의 두 번째 수영 장면입니다 이날 면접에 떨어진 빈센트의 오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생애 처음으로 동생을 이긴 빈센트 과학의 잣대도 틀릴 수 있고 세상에 무엇이든 정해진 건 없다는 걸 확인한 그는 돌아올 힘을 남기지 않고 꿈을 향해 의지를 불태울 수 있게 됩니다 개봉 직후 반응은 별로였지만 나사에서 발표한 가장 현실성 있는 SF 영화로 선정되며 제조명 받은 이 영화 가타카 시간이 되신다면 온전한 영화로 감상하시길 추천드리며 자신의 의지를 불태울 수 있는 기적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길 바라는 저희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이상 리뷰머스였습니다